마늘이랑요 양파랑요 그리고 양파는 얼만큼 한 주먹 진짜 어 계란 계란도 있어야 돼요 아 큰일이다 잘한다 당근 얼마에요 2개 주세요 이거 뒤에 하나면 되지 않아 아 아 저 혼자 배워 먹을 거에요 계란 한 판이요 4개는 메모에 볼 거야 아 결하는 게 남은 돼요 어때요? 어떠냐고 말을 해요 빨리 별로